인상과 가치관을 환영하여서 꿈과 끼를 길러 협업 성취가 매우 높으며 학교 생활에서 타의의 모공도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. 2014년 6월 14일 서울특별시 교육관 문용민 대도 강남 학생상 서울학부정초등학교 박수연 위학생은 재학 중 다른 인상과 가치관을 환영하였고 꿈과 끼를 길러 협업 성취가 매우 높으며 강남 학생의 모공이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. 2014년 2월 14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육지원청 교육장 유영환 대도 다음은 학교를 빛내고 공수한 학생들에게 표창시장